들려드릴 곡은 제가 최근에 신곡을 발표를 3곡 정도 했어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신곡을 들려드릴 것 같은데 신곡은 사실 콘서트 때 보러 오시고 음원으로 좀 많이 듣고 계시다가 들으러 오세요 지금은 제 노래 중에 저는 제 노래를 다 좋아하지만 사이다 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콜라 사이다 할 때 사이다가 아니라 너랑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라는 의미의 사이사입니다 사이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뭐라 말을 했을까 참을 수가 없어 내 얘기도 했는지 물어볼까 먹어보고 싶었던 타르트였는데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을 안 나 영화를 볼 때 함께 나라도 안는 것처럼 서로 기댈 수 있는 어둠 별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사이가 됐으면 해 난 네가 어떻게 봤는지 너도 내 생각에 맘이 떨려오는지 너를 만날 생각에 꼬박지 세운 밤 우승 옷을 입을 때 오 자신이 없어 설레이는 맘으로 용기 내 내밀둔 손 멋지게 말 주자 바쳐 어 특별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아 특별한 그런 사이가 되고 싶어 사이가 됐으면 해 나 네가 어떻게 봤는지 너도 내 생각에 맘이 떨려오는지 이렇게 짧은 무대는 끝이 났고요